Q. 샤인 바이 투게더 저희 샤인 바이 투게더가 끝났습니다 이틀에 걸쳐 됐잖아요 저는 이게 진짜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르페르도 즐겁긴 했어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좋았어요 오랜만에 어제 모아분도 뵙고 모아분도 계속 많이 좋아해 주시고 정말 만족스러운 팬라이브지 않았나 맞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봐주셨다고 어젯에 맞아요 온라인으로도 사실 저희가 준비한 건 이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약간 값진 이틀이었습니다 이틀이 약간 망쳤으면 진짜 속상하거든요 진짜 잘 된 거 같았어요 맞아요 다행이네요 근데 나 앞에서 얘기해보니까 나 못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얘기하겠다 제 기억에 남는 곡이나 이런 거 있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곡이요? 저는 근데 거울 속에 미로가 리허설을 할 때도 그렇고 계속 들을 때마다 계속 목이 매워오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물에 가셔야죠 따라 나와 그리티 부분에 피터팬 있잖아요 네 나를 대체 목푸가 하더라 맞아요 피터팬 맞아 맞아 다음인가? 양신고배 혹시 오늘 무대 중에 실수한 거 있다면서? 없다 없다 나 없는 거 같아 실수가 있나? 있나? 없다 너 있냐? 사실 그 마지막 곡에서 춤은 한 번도 안 돼요 그거 마이 오오리타 블루거든 근데 내 곁에 내릴 볼륨그라마가 네 내 오리타 블루라고 하게 됐어 내 오리타 블루 내 마 내 마 뭐 이런 거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괜찮아 간지러워 제2의 블루 오렌지 에이드 같아요 네 이게 약간 힘든 것도 종류가 있잖아요 뭔가 유산소처럼 힘든 게 있고 상체 가픈 게 있고 하체 가픈 게 있는데 간지러워랑 그라마는 둘 다 하체가 아픈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두 개 붙여넣으니까 하체가 터질 거 같아요 맞아요 생각보다 위에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맞아요 위에는 그냥 오히려 괜찮은데 그 딱 끝나고 암전자면에 간지러 가졌잖아 간지러 가는데 맞아요 그럼요 나 덜 떨려 다들 괴물이 더 힘들어요, 간지러워가 더 힘들어요 그래도 괴물이 더 힘들어요 좀 더 괴물인 거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하나 비하인드를 말해드리자면 제가 퀴즈티를 항상 다 이렇게 세팅하시면 저한테 물어봐 이게 괜찮냐? 우리가 없겠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간지러워랑 드라마 붙어있을 때 그때 저희한테 안무가 안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괜찮다, 이 정도는 뭐 간지러워 안 보여 나쁘지 않지 않냐? 이러고 있었는데 역대급 안무가 탄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리허설 와서 이거 키스도 바꿔야 돼요, 이러면서 이거 진짜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근데 학교가 또 교육되긴 하다라고 이미 늦었다고 붙여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핫했던 게 팟핑스타 진짜 핫했어요 맞아, 팟핑스타 사실 사실 좋아할 수밖에 없네요 귀엽지 않네요, 진짜 팟핑스타 귀여워요 맞아, 팟핑스타 귀여워요 이거 안무도 여러분들 따라할 수 있을걸요? 근데 안무 쉬워요 맞아, 찌릿찌릿찌릿 찌릿찌릿찌릿 그렇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약간 그 들었는데 회사 분들께 반응이 좋았던 곡이 팟핑스타랑 캐슨독이었다고 맞아요 그런 두 개가 되게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캐슨독 안무 오래 틀러워 맞아 맞아 근데 모아분도 진짜 캐슨독이 진짜 절신인 것 같아요 맞아요 캐슨독이 어떤 점이 좋은 거지? 개성있잖아 개성있지 난 모르겠어 나 잘 모르겠어 어떤 포인트를 더해주시는 거지? 활동할 때 직접 보셨었고 아마 그리움이 되지 않았어 맞아 잘생긴 애들이 귀여운 동물 따라하잖아 맞네 근데 그냥 강아지가 고양이가 쓰게 되는 거 같았잖아 이 마스 맞는 말이지 맞아 맞아 피니클의 핀뱅뱅 님 따라하는 거 봤어요 어떤가요? 얘 진짜 잘 따라하지 않아요? 사람이 특징을 되게 잘 잡는 거 같아요 막 수빈 씨는 많이 못 먹나 봐 수빈이 이렇게 모아줘야 돼 이렇게 모아줘야 돼 수빈 씨 많이 못 먹나 봐 이거 저 진짜 기아 있는데 이거 셰프님께서 저랑 연준이 형이 진짜 잘 먹을 거라는 거 보고 기대를 되게 많이 하셨대요 근데 제가 생각보다 적게 먹으니까 약간 실망한 눈초리로 수빈 씨는 벌써 배부른가 봐요? 제가 생각보다 못 먹네 이래갖고 뭔가 자존심이 상해서 아니 형 거뜬합니다 이러고 진짜 먹었다가 저 그날 안 물었으면 토할 뻔 그래 무리하면 안 돼 무리하면 안 돼 여러분 저희 대관 시간이 있어서 괜찮다는 거 끝내야 된다고 하네요 좋습니다 투 원 모아 이렇게 해야겠다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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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브이로그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다음에 더 멋있는 팬 라이브 혹은 콘서트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모로우바이 조기단이었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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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d 시끄aler 및 욕 yn